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추미애가 얼마 전에 꽁 잡는 게 매라고 하면서 자신이 매고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꽁이다고 하면서 윤석열 전 검찰총장을 잡는 게 자신이다. 이렇게 하면서 자신의 대선 출마에서 역할, 야권에서 가장 강력한 후보로 떠오르고 있는 윤석열 전 검찰총장을 잡을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이 자신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렇듯이 여권에서 지금 부동의 1위를 지키고 있는 이재명 경기도지사를 잡는 사람이 바로 김부선, 이재명 잡는 김부선, 꽁 잡는 매가 바로 김부선으로 각인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동안 김부선이가 쭉 이재명에 대해서 저격을 해오다가 얼마 전에 이제 정치적인 발언을 하지 않겠다라고 선언을 했다가 이재명이 대선 출마를 선언하면서 과거에 자기 형수에 대한 막말, 욕설에 대한 사과를 하자. 그래서 김부선은 내 딸은, 나는 이런 식으로 하면서 그 다음 또다시 이재명에 대해서 직격탄을 쏘았습니다. 이번에는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자신이 성남시장으로 있을 때 FC 구단주로 있으면서 많은 기업체로부터 지원을 받았다. 그런데 지원을 받은 대가로 뭔가 특혜를 줬다 하는 의혹이 제기되고 이어서 이재명에 대해서 경찰서에서 소환 통보를 내렸습니다. 내물수수 혐의가 있다. 대가성이 있으니까 그걸 내물이다. 이렇게 보는 것이죠. 그렇게 하자 이재명이가 본인이 그러면 서면 조사를 하겠다라고 밝힌 적이 있었습니다. 그러자 김부선 씨가 이재명에 대해서 당신이 뭔데 서면 조사 운운하냐. 경찰 소환 조사에 응하라. 이렇게 촉구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재명이 뭔데 소환 운운하나. 바로 경찰 조사에 성실히 응하라. 이렇게 직격탄을 쏘았습니다. 경찰은 이재명 지사가 성남시장 시절에 프로축구 성남FC 후원 대가로 기업에 인허가를 내준 일과 관련해서 조사할 것이 있다. 하면서 소환 조사를 통보했습니다. 이러자 이재명 지사는 지난 3일 경찰이 정치적 행위를 하고 있다며 강력히 비판했습니다. 소환 조사에 응할 의무는 없다. 소환 조사를 사행하고 대신 서면 조사는 응해주겠다고 알렸는데 갑자기 소환 조사 통보를 하고 또 사실과 함께 광고 매출을 후원 뇌물로 혐의 내용까지 조작해서 특정 방송사가 보도해서 전 국민이 알려지게 됐다. 이렇게 이재명 지사가 강력하게 비판했습니다. 그러면서 부정 비리범으로 의심받아 정치적 타격을 입게 됐다. 이렇게 반발했습니다. 그러면서 소환 통보와 비사실은 경찰이 알려주지 않으면 알 수 없는 내용이라면서 경찰이 선거에 영향을 주려고 언론에 흘렸다. 그래서 이런 언론에 흘린 허욕과 부풀력이 나선 것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 이는 선거개입 중범죄이자 직권남용이고 비사실 공표범죄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니까 자신이 지금 성남시장으로 있을 때 성남FC 구단주로 있을 때 그때 기업체 등등 해서 지원금 한 160억 정도를 받았다고 하는데 그와 관련해서 상당 부분에 또 뭔가 후원금을 준 업체들에게 특혜를 줬다. 하는 지적을 받고 왔습니다. 과거에 펜앤마이크 보도에 따르면 네이버가 40억 원을 지원을 해 줬는데 그중에 39억 원을 성남FC에 집어넣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40억 원을 성남에 관련된 어떤 사회단체의 이름에 집어넣었다가 다시 거기서 39억 원을 빼가지고 성남FC에 지원을 했다. 요거 이제 세탁을 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네이버가 과거 2, 4억 원을 짓는데 성남시가 허가를 내줬다. 요게 지금 특혜다. 그래서 대가성으로 준 돈이다. 이렇게 보고 그 당시에 바른미래당에서 이재명 성남지사를 내물 등의 혐의로 고발을 했습니다. 그 끈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지금 병합돼가지고 수사를 벌이고 있다. 하니까 이재명 지사가 이게 선거를 앞두고 자신을 잡으려고 하는 것 같아. 이게 아주 엄흉한 무슨 선거 공작, 기획 공작이다. 그래서 경찰이 선거에 개입하고 있다. 이런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것을 두고 지금 자기가 서면조사, 그걸 꼭 경찰서에 출석해서 조사를 받을 필요 없이 서면조사를 받아야 된다라고 주장을 하니까 김부선 씨가 페이스북에 네가 뭔데 서면조사냐? 라면서 얼른 가서 조사받아라. 이렇게 촉구했습니다. 정말 이재명 씨가 뭔데 서면조사란 말입니까? 모든 국민들은 이렇게 의혹이 있으면 경찰에 출석도 하고 검찰에 출석도 하고 몇 차례 왔다 갔다 하면서 조사를 받는데 지금 경기도 지사이기 때문에 나는 서면조사를 받는다. 서면조사가 뭡니까? 내가 쓰고 싶은 대로 글 써가지고 퉁 던져주면 그것 보고 해석해라. 이 말 아닙니까? 그러니까 김부선 씨가 이재명이가 뭔데 서면조사를 받나? 빨리 출석해라. 이 말입니다. 그러면서 김부선 씨는 바른미래당이 고발한 지 3년 동안이나 이 사건이 진행되지 않고 있다. 이렇게 말하면서 3년씩 뭉개는 뒷배는 누구냐? 이렇게 말했습니다. 3년씩. 그러니까 2018년 당시에 바른미래당이 고발했다고 하는데 그런데 3년 동안 뭉개고 있다가 갑자기 선거 나온다고 하니까 대선 국면에 되니까 이렇게 경찰에서 조사를 한다고 한 것을 두고 우선 이재명은 가만히 있다가 선거 임박해서 조사하는 것 자체가 지금 선거에 개입하려고 지금 친문 세력들이 이재명을 재배시키기 위해서 선거 날짜도 미루자 했다가 지금 친문 세력들이 연합해서 이재명을 공격하고 있는 이 시점에서 경찰에서 자신에 대한 수사를 한다고 하는 것, 통보를 하고 또 특정 방송사에 이 내용이 알려져가지고 보도된 것 이거 전부 다 자기를 공격하기 위한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겁니다. 그거 과거에 윤석열 전 검찰에게 그렇게 막 공격하면서도 그거는 윤석열이가 지금 뭔가 잘못했기 때문에 X파일 해명해라 해놔 놓고 본인에게 이런 문제가 되니까 공격하는 거다. 공작이다. 이런 식으로 지금 반발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자 김부선 씨가 3년 동안 오히려 뭉개는 게 더 이상하다. 그걸 왜 3년 동안 뭉갔나? 뒷배가 누구냐? 이재명에 대한 수사를 3년 동안 뭉개고 있다가 지금 이 사람 말하는 그동안 뭉갔던 게 누구냐라고 아주 직격탄을 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김부선은 3년간 피의자 조사조차 안 한 경찰 피의자 조사조차 안 한 경찰 3년간 버티는 이재명 지사 둘 다 골 때린다. 둘 다 위대하다. 이렇게 적었습니다. 둘 다 골 때린다. 그러니까 김부선 씨는 아주 속어도 잘 쓰고 있습니다. 골 때린다. 자기와 김부선과의 김부선과 이재명과의 불륜관계를 인정했고 15개월 동안이나 아무 조건 없이 맞아줬는데 돌아온 것은 자기에 대한 허언증 환자다. 그리고 상습, 마약, 투약했다. 이런 식으로 해서 자신에 대해서 아주 부정적인 이미지를 씹어놓고 그래서 자기 딸이 30년 동안 아버지 없이 홀로 끼운 딸도 자기를 떠났다. 이렇게 하면서 이재명에 대해서 지금 아주 마음을 독하게 먹고 추적, 추격, 또 공격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면서 남자답게 비겁하게 부인하지 말고 인정을 해라. 왜 형수에 대해서는 욕한 걸 사과하면서 나한테 대해서는 또 내 딸에 대해서는 왜 사과하지도 않고 오히려 공격을 하고 있나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출마 선언을 하고 난 뒤에 이재명에게 기자들이 물었습니다. 김부선 씨 의혹에 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사과할 생각이 없느냐 이런 식의 질문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랬더니 그건 그 정도로 하자. 더 이상 무엇을 더 증명을 해야 되나 이런 식으로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더 이상 뭘 증명해야 되나 이 말은 과거에 김부선 씨가 자신이 이재명과의 사귀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불륜관계를 인정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재명이가 그걸 자꾸 부인하자 이재명의 신체 특정 부위에 특징이 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특징. 그러자 이재명이가 즉각 병원에 가서 자기가 신체 검사까지 받았다고 하면서 이상 없다 하더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김부선 씨 보고 허언증, 상습, 마약, 투약 이런 식으로 공격을 했던 것입니다. 그러자 김부선 씨가 큰 타격을 입고 오히려 3억 원의 손해배상 청구를 소송을 이재명에게 했습니다. 그 뒤에 계속해서 이재명에 대해서 지금 공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관되게 김부선 씨는 이재명에 대해서 나는 그의 연인이었고 사귀었다. 그런데 이재명은 자기 정치적 목적을 위해서 그걸 부인하고 있다. 그리고 오히려 나를 허언증 환자 등 해서 아주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는 사람처럼 취급하고 있다. 이렇게 계속해서 공격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거기 권력을 갖고 있으니까 자기로서는 영화 또는 드라마, 취업이 다 끊겨버렸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김부선 씨는 끝까지 이재명에 대해서 검증을 해야 된다. 내까지 입을 다물고 있으면 우리 국민들이 불행해진다. 이런 식으로 공격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재명은 김부선 씨를 그냥 자기를 괴롭히는 사람 정도로 여기겠지만 김부선 씨의 주장을 보면 일관됩니다. 일관되게. 그래서 앞으로 김부선 씨로 인해서 더욱더 이재명에 타격을 줄 것이 아닌가. 지금 SNS 상에 보면 이재명이가 자기 형수와 형에게 욕설한 게 파일을 다시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최근에 이런 사람이 대통령에 나왔어도 되겠냐. 정말 입에 담지 못할 이런 욕설을 하는 사람, 인간적으로도 안 됐던 사람, 기본적으로 이렇게 이런 사람이 되면 안 된다라고 하면서 거기다가 지금 김부선 씨까지 집중 공격하고 있어서 이재명의 최대의 적은 지금 자기가 한 말, 그리고 김부선이 아닌가. 지금 더불어민주당의 다른 후보들이 아니라 오히려 김부선 씨가 가끔씩 쏘아붙이는 이 말에 이재명이 숨기고 싶은 과거, 이재명이가 듣고 싶은 과거가 그 안에 고소란에 들어있고 거기다가 형과 형수에 대한 욕설 등도 함께 묻어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정말 김부선 씨, 여자가 한을 품으면 5, 6월에도 서리가 내린다고 하는 속담이 있는 것처럼 이렇게 한 여성에 대해서 큰 상처를 줬을 때 거기 끝까지 따라다니면서 쫓아다니면서 또 거의 잘못한 것에 대해서 지금 저격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김부선 씨 리스크가 크게 부각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성창경 TV였습니다.